미래가 궁금하신가요? 저 별마저도 폭발해버렸어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졌군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다 이 이후로 시간은 정지하고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허무하게… 아니,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바꿔야 해 그래, 바꾸고 말 거야 너희들이 시간의 힘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시험해볼 것이다 문제없어 맡겨줘 미래가 궁금하신가요? 저의 죄를 사해 주소서 저의 죄를 사해 주소서 미래가 궁금하신가요? 전진을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